도요타, 중국 청도 공장, 다른 도시로 이전.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일본 도요타가 중국 공장을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도요타는 청도에 있는 FAW 그룹과의 합착 공장을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도요타는 공장 이전을 위해 5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도요타는 오는 2010년까지 이전을 완료시킨다는 계획이며, 생산규모는 현재 연간 1만 3천대 유모에서 연간 3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도요타는 연간을 이전할 계획이다.